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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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 고생끝 우리에게도 행복시작 눈앞에 성공이 보여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런데 납품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한대요 창업기업은 어디가서 실적 사ço 겨우 시작해 출발하려는데 창업기업은 어디가서 실적 사 לך 막막해 도와주세요 아까답지만 여기까지가 결국 그때 진가봐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 차 바다로 오세요 900만개 공포기관에 제품 후보부터 나쁨까지 모두 가능한 이곳 조달청 뱉쳐나라 언제나 환영해요 조달청 뱉쳐나라